안녕하세요 경제일고존남자 김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핵인사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사 박세익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인사에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정말 바쁘시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그때는 전무님으로서 뵀는데 이제는 대표님으로서 뵙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저보고 전무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직원들도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냥 박세익 전무라고 부르셔도 돼요. 전무라는 타이틀이 더 좋으십니까? 네 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무님. 네 좋습니다.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님이시자 전무님으로서 제가 체슬리 투자자문 백 있잖아요. 에코백을 테니스장으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알아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가끔은 그 네트 있잖아요. 네트에 걸어놓습니다. 엄청난 광고 효과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주셔가지고. 지퍼도 달려있고. 지퍼도 달려있고요. 거기에 동전도 또 넣을 수 있고요.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여기 CG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체슬리 투자자문 전무님 대표님으로서 정말 이 사업을 읽으신 것도 바쁘실 텐데 얼마나 바쁘십니까? 이게 월급을 받을 때나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저는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이 사장님이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장이 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돈 벌려고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 우리 직원들, 가족들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 아버지도 전문 경영인 사장을 하셨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게 보면 아버님이 당신이 직접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항상 직원들 걱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었었는데요. 항상 그 직원들 생각에 사실 자식보다 회사 걱정이 먼저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사가 잘못되면 우리 직원들 월급을 못 주게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월급쟁이 할 때보다 솔직히 10배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 보면 특히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투자 많이 받았을 때 10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잘 알고 지내는 회사 대표도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와 그 투자 받고 그걸 경영을 해나가고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고 하니까 정말요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심은 무조건 김밥 그리고 시간을 또 아껴야 하니까 라면 먹고 그러니까 좀 막 살찌고 그리고 뭐 장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가 된 자가 부지런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책임을 많이 갖고 있다.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식을 너무 재밌어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주식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박식해지잖아요. 박식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또 이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다시 태어나도 사실은 이 직업을 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하시면서 스트레스 딱 부시고 네. 주말 토요일 하루는 그냥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축구 같은 격한 운동을 해야 주식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골프 치러 나가면 같이 계속 주식 계속 주식 얘기만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휴식이 안 되는데 축구를 하면 이게 격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지금도 무릎 보호대를 다 하고 나가는 이유가 제가 슬라이딩 태클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그러시군요. 그래서 슬라이딩 태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보호대를 하고 쓸리잖아요. 인초 단계에 쓸리니까 그러면서 주식을 잠시 잊을 수가 있어서 토요일 하루는 정말 미친듯이 축구하고요. 그리고 또 일월부터는 또 월요일장 준비하면서 공부 좀 하고 사이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유일하게 경제 생각을 지우는 게 테니스 할 때. 그렇죠. 테니스는 원리가 못 받게 공을 넘겨야 되거든요. 상대가 못 받게. 그렇죠. 그럼 상대가 못 받는 공을 넘기면서 또 못 받게 넘기거든요. 서로 못 받게 만드는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민과 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땀 막 한 바가지 흘리고요. 사실 저도 테니스를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완전히 초보 한 달 배우긴 했지만 테니스를 쳐보면 너무 좋은 게 또 축구는 11명, 11명이 하다 보니까 안 뛰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좀 일에 집중 안 하는 선수도 있고 뭐에 집중해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테니스나 탁구는 집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고민은 어떡하다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운동을 다음에 하면 다음 생에 하면 정말 테니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스포츠 토크로 들어갔는데 우리 책인싸에 책인싸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가 아니고 토크쇼를 지향하고 있어서 좀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소개의 삼행시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한번 출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슬리로 바꿔서 삼행시를 좀 요청드릴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하고요. 제가 먼저 채 하면 하시면 됩니다. 슬리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슬자도 어렵고 리자도 어려운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답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가겠습니다. 채 채슬리 투자자문과 박세익 전무와 함께 슬 슬기롭게 이번 2023년 주식시장은 리 리커버리하는 해로 같이 한번 만들어봅시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좀 들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박세익 전무님 하면 실전 투자 경험 여기로 똘똘 물쳐있고 여의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야전사령관으로 이렇게 주목받아 오고 계신데 야전사령관이라는 주목 그리고 그 호칭 소감 어떻습니까? 제 스스로 야전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야전사령관이냐면 보통 우리 업계에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리서치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늘도 어떤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운영사로 한번 가셨대요. 운영사로 가셨다가 3년 만에 애널리스트로 복귀하셨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 100% 공감을 하죠. 애널리스트는 어떤 리포트를 내가 어떻게 적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면 그런 리포트를 다 취합해서 실제 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남의 돈을 운영을 하는 것이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거기에 곱하기 3이거든요. 그렇군요. 다른 사람 돈을 터지게 하면 안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특히나 또 제 이름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름이잖아요. 세상 세자에 더할 읽자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피해볼까 봐 그것 때문에 남의 돈을 운용한다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고요. 실제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 수명이 라이프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7세나 적어요. 아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네. 네. 이 영혼이 정말 힘든 직업인데 그래서 야전사령관이라는 게 실제로 야전에 나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합찬본부에 있는 사령관이 아니라 지시만 내린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령관 역할을 지금 실제 소총수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야전사령관 역할은 인피니티에서 CIO를 맡으면서부터 했으니까요. 야전사령관 생활도 한 11년 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주식운용팀장 생활도 2005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야전사령관이라는 호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또 야전사령관께서 박세익 지음 고수들의 투자 철학 근데 그 위에 있는 수식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우리 대표님도 전문님도 고수시지만 많은 고수들을 만나서 이 책을 집필하셨잖아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기획하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책의 주요 내용들이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라고 하네요. 연합뉴스에서 만든 채널에서 대담을 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라는 코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하는데 제가 참 행운하다 싶은 게 이 업계의 고수분들하고 그렇게 다 대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희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거의 다 형님 동생 하면서 다 잘 알고 있지만 주식농부 박용호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런 대담 코너를 통해서 만나게 뵙게 된 거죠. 박 회장님이 신고된 주식만 3천억 이상 되는 정말 우리나라의 워런 버펙 같은 분이신데 작년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위기 상황이었는데 10명의 고수들을 만나서 대담을 했었는데 박 회장님 같은 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에 바람의 파이트라는 영화 있었죠. 양동건 씨인가요? 근데 그전에 저는 만화를 더 좋아했었거든요. 바람의 파이터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채베달 일본의 극진가라데의 창시자 그 채베달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제 도장깨기를 하는데 황소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황소하고 근데 황소가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황소 뿔을 잡고 나 채베달이야. 너 황소야? 하면서 황소의 머리를 단수로 그냥 해가지고 황소를 쓰러뜨려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충격적인 감동이었는데 주식농부 박 회장님하고 대담을 하는데 작년 그 상황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이 경제가 굉장히 혹독하게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느낌이 경제? 뭐 경제가 망가지든 뭐든 나 박용욱이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 내가 투자해서 수익 날 주식 나 이거 사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방송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전기차가 되면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가 빨리 되거든 그래서 타이어 사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와 저렇게 해서 3천억 이상의 그런 주식 자산가가 되셨구나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책 제목을 제가 위기로 기회로 바꾸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 책의 여러 고수분들이 나름대로 또 관점이 달라요. 여러 가지 관점과 대응 전략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보면 바둑을 두고 나면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 건데 바둑은 유일하게 바둑 두고 나서 승자와 패자가 딱 갈렸는데도 딱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하잖아요. 저는 바둑을 보면서 저는 그게 어릴 때 신선한 충격이 있어요. 불게 패 하다가 그냥 돌을 던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싱으로 따지면 TKO 패잖아요. TKO 패 당해서만 쪽팔리기도 하고 창피스러우고 그런데도 딱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다시 바둑 아를 두면서 아까 내가 여기 악수를 듣고 아까 여기서 요가 하나의 신의 한 수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귀를 하는 거 보고 와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한 해를 내가 되돌아보면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복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작년에 터졌더라도 올해 지금 뭘 사면 돈 벌 수 있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주식 사고 재작년에 주식 살 때는 돈 벌려고 사신 거 아니었나요? 돈 벌려고 샀을 거예요. 근데 왜 작년은 힘들었지? 왜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는 또 돈을 벌 수 있었지? 그런 부분들을 복귀를 하려면 이렇게 많은 고수분들이 작년 시장은 어떻게 바라봤고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올 초까지 대담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복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 문장 중에서도 특히 단단한 원칙을 세워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소위 말하는 고수분들의 말씀 속에서 전략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함양함으로써 우리가 단단한 원칙을 또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토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또 공통 하나의 시리즈로 있습니다. 3분 미니 특강이 있습니다. 3분 미니 특강을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주제는요. 성공한 투자에는 조심하는 용기가 숨어있다. 3분 미니 특강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목을 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국 부단이 쓰신 부득탐승이라는 책에 보면 탐승 내가 승리하고자 욕심을 부르면 얻을 수 없다. 부득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심하는 용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창국 부단의 바둑을 보면 돌부처라고 하고요. 반집승이 되게 많습니다. 이창국 부단의 스승은 조훈영 부단이셨죠. 조훈영 부단은 옛날에 별명이 조제비였거든요. 굉장히 발빠른 바둑을 뜬다고 해서 쾌도 남마시게 그런 바둑을 뜨셨는데 반대로 이창국 부단은 정말 돌부처였고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훈영 부단께서 제자 이창국 부단한테 너 아까 여기 뒀으면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수였는데 왜 거기 뜨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 거기 있다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하게 이기는 전략으로 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이 됐든 투자가 됐든 정말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 위에는 모든 투자에 한 수 한 수에 내가 아 이게 정말인가 진짜 맞나 의심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그런 조심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셰이스피어도 그럽니다. 용기는 조심성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합니다. 조심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그 부분에 쳐서 한 번 더 검증을 해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 이번에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용기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투자는 신중한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는 서울대 정신과 병원에 윤대용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감은 빨리 신뢰는 천천히 이 얘기가 주식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생겼을 때 세상의 변화에 대한 트렌드가 생겼을 때 공감은 좀 빨리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 주식을 내가 5년 10년 들고 갈기에는 정말 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잘 되고 있나를 늘 체크하는 신뢰는 천천히 하는 그런 조심성이 성공투자의 원칙이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강의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강의를 너무 잘 하시는데요? 선생님인 것 같으세요? 요즘 4년 동안 동학개미의 스승이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성공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이나 어떤 나만의 좋은 투자 습관 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023년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 특히 더군다나 여름이잖아요? 써머레리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갈 건지 써머레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는 패드가 금리를 완전히 제로금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막 풀어줬기 때문에 그때는 뭐 6월 7월 8월 달에도 잠시 쉬었다가 하반기에는 또 시장이 올라가면서 뭐 3000포인트 갈 겁니다 라는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금리 금리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아직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파월조차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안개 얘기하셨잖아요. 안개가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깜빡이 켜면서 좀 조심해서 보다가 안개가 거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액션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금리 동거래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는 제가 자신있게 삼성전자 사셔도 됩니다. 지금 지수 때는 주식 사셔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쌌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가 2600을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는 싼 디스카운트 됐던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 세일을 하는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그것도 좋은 샤넬 가방이라든지 엄청난 명품 브랜드를 마이너스 60% 할인해서 팔면 막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엔비디아 테슬라 테슬라 101불 갔다가 지금 260불이에요. 엔비디아 130불 찍고 나서 지금 420, 30불 됐잖아요. 주식 투자는 우리가 폼 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되는데 싼 부분이 지금 막 해소가 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썸머랄리에 대해서 2020년처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싼 게 좀 있네? 있네. 좀 있네가 아니라 좀 많아요.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증시가 실적 상세로 살짝 변했거든요. 지금 왜 실적 상세라고 보냐면 6개월 동안 올랐던 주식들을 가만히 보면 2차전지부터 자동차 즉 피부 미용기기 엔터테인먼트 전부 실적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실적 상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기업들이 있는가 라고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교수님은 경제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있네. 그래서 7, 8월달은 페드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는지 7월 26일 FMC에 의해서 지금은 올린다고 또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약간 떨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올리면 어떡하지? 작년에 너무 고생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압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올리면 올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시장이 대응을 하는데 올리지 말지를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인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을 거다 보고요. 그런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말까지는 단기적인 썸머랠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9월 10월 되면 여전히 덥긴 하잖아요. 9월 여전히 좀 덥잖아요. 더운데 추석 전으로 보면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10월달은 대주주 또 과세 요건 때문에 제일 또 안 좋아요. 보면 10월달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7, 8월 단기 썸머랠리 또 9월 10월은 또 약간 또 쉬어가는 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름의 방향성을 좀 잡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작년에 이제 23년 경제를 첨화하면서 23년 경제는 말 그대로 경기침체 국면이다. 이게 지금 경기침체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무역적자라든가 이게 경기침체 현상이거든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 경기침체 국면도 재미있게도 23년보다 24년이 나아요. 세계경제도 한국경제도 그리고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2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면 정부는 상저하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저하고는 좀 말이 어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상저하 저인데 상반기가 특히 극단적인 저예요. 그래서 실제 성장률로 봐도 상반기는 0.8 하반기는 1.8%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습니다. 근데 이게 GDP라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간편하게 생각하면 기업들의 실적의 합이잖아요. 실적의 합이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드는 이유는 실적 장세를 좀 뒷받침해주는 종목에 두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적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나타납니다. 상반기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말씀하신 거 상당 부분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의 방금 저런 경제 전망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는 미분 값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미분이 뭐지? 미분은 변화율이 있잖아요. 변화율이고 실제로 우리가 수학에서 좌표상에서 곡선이 있으면 이 곡선의 그 한 점의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그게 전부 다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어떤 간단한 간단하면서 명확한 방법이 뭐냐면요. 시장이 악화가 되는데 악화가 되는 게 악화율이 점점 더 심화될 때는 무조건 주식을 팔고 도망가 있어야 되고요. 악화가 여전히 안 좋은데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0.8이었는데 마이너스 0.6이 되고 0.2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데 0.6인데 0.2인데 기울기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확실히 좋아졌을 때 들어가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할 때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플랫해서 이렇게 돌아서 넘어갈 때 그런 거 보면 최근에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만 보더라도 지난 5월달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의 폭을 보면 주식시장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전망을 해주실 건데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좋습니다. 와 3.7% 경제성장 이런 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해도 그게 3.2 2.7% 로 예상된다 할 때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보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뿌린 그런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제가 너무 좋아졌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을 때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이유가 그 경기 부양 효과 때문에 너무 좋았을 때 21년 6월 5월 이때가 미국의 PMI도 최고치 점이었잖아요. 아니 여전히 수익은 많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실제로 경제성장률도 이렇게 꺾이고 있었나 지금 말씀하신 주식투자는 미분값으로 해야 된다. 변화율을 봐야 된다. 아주 크게 인사이트 있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문장이 저한테도 참 많이 와닿습니다. 최근에 여러 채널이나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 중에 반도체 주가 상승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나 연휴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